카이스트에 제약 중인 최성류 씨가 4연승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. 5천만 원!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끝으로 방송을 끝냈게요. 마지막이었죠. 그동안 저희 최강연승 큐지션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더 좋은 프로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? 만나기를. 그나저나 아이유 씨, 언제 우리가 다시 또 다른 프로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? 저는 정말 어디든, 두 분과 함께 이렇게 MC를 보면 정말 얼굴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없이 아무 머리나 할 수 있었거든요. 다시 한 번 이런 기회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. 그동안 최강연승 큐지션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 말씀드리겠고요.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습니다. 새해 봉 많이 받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. 자, 저희 인사드릴까요? 시청자 여러분 새해 봉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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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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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